대전 동부경찰서가 손님인 척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대전 동구의 한 금은방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척 진열대에 있던 반지를 주머니에 넣어 달아나는 등 총 13차례에 걸쳐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귀금속을 다른 금은방에 되파는 방식으로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귀금속으로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해 사용한다고 합니다.